오늘의 점심? 오늘의 점심? 해맑은 후추 후추 해맑은 후추 이젠 소한 설탕 모르니까 너무너무 긴 바삭 여기! 트레이리 카라멜라이즈 이 부분이 되게 맛있더라구요 양념게 초코가 온데, 온데, 온데 다 흩어져있어 다 돼간다 초코가 온대만대 다 흩어졌습니다 260이면 됩니다 반밖에 못했어 좋겠는데 더 얼마나 더해야 돼 잠깐 진짜 짜란 목표는 260 60 마지막 다치고 미션 클리어 하지만 넌 더럽다 다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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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Ok 영상에서 만나요!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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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